이 글에서는 가벼운 저녁 식사를 위한 4가지 브로콜리 레시피를 소개한다. 사람들은 모든 메뉴가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저녁이 점심의 연장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따라서 지방이나 나쁜 폴레스테롤, LDL 이 높은 재료나 탄수화물이 가득한 저녁 식사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화 문제가 나타나고, 나 섭취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저 허기만 채우게 된다. 필수 영양분으로 가득한 가볍고도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드는 법을 알고 싶다면, 2. 그래서 소개하는 몇 가지 브로콜리 레시피를 시도해보자. 저렴한 가격대로 쉽게만 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벼운 저녁 식사를 위한 브로콜리 레시피 1 치즈를 뿌려 오븐에 구운 브로콜리 레시피를 시도하면, 브로콜리와 치즈의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살려주는 요리가 완성된다. 요리에 브로콜리가 들어간 것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재료 브로콜리 2컵 200g, 간 모차렐라 치즈 2컵 200g, 올리브오일 1작은술 15ml, 천일, 염 1숟갈 15g, 다져놓은 마늘 2쪽 방법 먼저 10분간 브로콜리를 찐다. 브로콜리가 익으면 따로 보관해두면서 식힌다. 다 식으면 작게 자른다.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브로콜리를 넣고 다진 마늘과 함께 볶는다. 잘 섞은 뒤 소금과 흑후추 선택사항으로 간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치즈를 넣는다. 작은 크기의 오븐용 그릇에 모든 재료를 담고 오븐에 넣은 뒤 180도에서 20분간 굽는다. 2. 케이준 브로콜리 요리의 이름에 들어간 조미료인 케이준 또한 본연의 훌륭한 맛을 살려준다. 재료 브로콜리 2컵 200g, 천일염 1숟갈 15g, 올리브오일 2숟갈 15ml, 크림 1컵 250ml, 깍둑썰기로 자른 양파 1두개 케이준 시즈닝 1숟갈 15g, 방법 브로콜리를 찐다. 이때 본연의 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넣어 무 입지 않아야 한다. 브로콜리를 찌는 동안 팬에 양파, 크림, 소금, 흑후추를 넣고 볶는다. 잘 익은 브로콜리와 케이준 시즈닝을 넣고 잘 섞어준다. 맛이 잘 쓰, 여들도록 약불로 10분간 더 볶는다. 3. 브로콜리 아보카도 샐러드 재료 브로콜리 5컵 500g, 잘 익은 아보카도 1개 디종 머스터디 2숟갈 40g, 육두구 3숟갈 30g, 소금 1숟갈 15g, 잘게 다진 파슬리 2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2숟갈 30ml, 레몬즙 3숟갈 45ml, 방법줄기를 포함한 브로콜리를 씻은 뒤 5분간 찐다. 본연의 녹색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과정이 이번 레시피의 중요한 부분이다. 브로콜리를 찐 다음 따로 복원해두면서 식힌다. 브로콜리를 식히는 동안 아보카도의 껍질을 벗기고 깍둑썰기를 한다. 얕은 접, 시나 샐러드 그릇에 담아준다. 아보카도의 간을 하기 위해 파슬리, 소금, 흑후추를 넣고 약간의 올리브오일을 뿌린다. 그릇에 따뜻한 브로콜리를 넣고 잘 섞어준다. 드레싱으로 머스터드와 소량의 레몬즙을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4. 치킨브로 브로콜리 크림 유리 치킨과 채소는 언제나 잘 어울리는 궁합이다. 그러니 가벼운 저녁식 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재료 브로콜리 1컵 100g, 중간 크기의 닭 가슴살, 1개 소금 2숟갈 30g, 카레 시즈닝 1꼬지 파마산 치즈 1컵 100g, 깍둑썰기로 썰어놓은 양파 1 2개 80g, 크림 1컵 250ml, 흑후추 1숟갈 15g, 방법 이전과 동일하게 브로콜리를 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닭 가슴살, 양파, 소금이 함께 들어간다. 재료가 잘 익으면 물을 걸러내고 따로 보관해 둔다. 오이를 두른 팬에 자른 양파를 넣고 약간의 소금과 흑후추를 뿌린 뒤 살짝 볶는다. 그런 다음 닭 가슴살을 넣고 잘 익힌다. 크림을 추가한 뒤 닭 가슴살의 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힌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내고 파마산 치즈를 위에 뿌린다.